3. 주식 투자의 세계 3.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박소연 부장님이신 거죠? 네. 네.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우리의 상식을 약간 뒤집어 주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투. 박소연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소연 부장님. 전에 제가 기억하는 최근 방송이 아마 코인과 관련? 네. 맞습니다. 맞죠? 그 이야기 해주셨었죠? 한 2주 전인가 암호화폐 가지고 아침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방송이 참 재밌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진짜 좋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암호화폐의 거래소라든지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오늘 나왔던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졌던 걸로 기억이 좀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아침 방송도 맨날 까먹는 사람인데 박소연 부장님의 그 방송 2주 전인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큰 임팩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몇몇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실 게 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얘기를 아마 좀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네. 저는 원래 시장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보면 이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볼 때 주도주를 판단할 때 지금 시장의 기본 가정은 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던 3월부터 한 9월까지 6개월간은요. 시장의 가정이 코로나는 확산된다. 하지만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풀린다. 이걸로 사실은 9월까지 성장주들이 굉장한 드리븐을 보였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언택트라고 해서 관련된 주식들이 한 10배 가까이 오른 것도 아주 많았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가정이 또 한 번 변합니다.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경제 재개를 하면 좋긴 한데 인플레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구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3구간에 대한 판단을요. 이 현자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구간? 요즘이? 네. 현자 타임 저도 사실은 저희 중학생 딸이 저한테 가르쳐준 표현인데 이 현실 자각 타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백신 나오면 금방 다 좋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국가별로 확보된 물량도 다 틀리고 그리고 백신을 금방 맞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래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그리고 작년에 풀었던 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증세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 현실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깨달아가는 것이 지금 이 제 3구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2, 3구간이 대략 기간으로 보면 1구간이 그러면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그렇죠.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한 9월, 10월까지니까 한 6, 7개월 백신 나올 전까지? 네. 그리고 그다음 이 구간이? 그렇죠. 10월부터 올해 한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 4월인데요. 아마 지금 4월부터 올해 한 가을 정도까지의 구간이 제 3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 3구간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현자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경기 회복이나 경제 재개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이 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나쁜 뉴스이고요. 그런데 좋은 거는 사실 최근에 시장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슈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한투는 금리는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제 미국 제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단은 최근 고점이 1.77 정도였거든요. 1.77 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요? 네. 저희는 사실은 한 1.8 정도를 상단으로 박스 상단 그렇죠. 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하고 비슷하네요. 뷰가 저희가 1.78 정도 보지 않습니까? 예리하시네요. 그렇게 보셨어요? 좀 의견이 달랐네요. 저희가? 저희 컨센서스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하단은 최근 지금 한 1.6, 4, 6, 5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연말까지? 한 1.5 정도가 하단일 거고 그렇게 되면 한 아래 위 한 20에서 25BP 정도? 네. 그 정도를 당분간은 맴돌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인데요. 일례로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왔었는데 헤드라인을 보면 엄청나게 잘 나왔다.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 부장님이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에서. 올해 경기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안 좋다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회복 각도는 한 45도 정도의 각도였다. 그런데 앞으로의 회복 각도는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생각보다 완만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고용지표 이야기로 이어가 주시죠. 네. 3월 미국 고용지표를 저는 이제 건건히 세부지표까지 다 보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지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은 고용지표 발표를 할 때 당신 몇 주 동안 실업이었어. 이거를 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주 미만의 실업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한 20% 사실 최근에 이 지표가 거의 한 4, 50%까지 올라갔다가 20%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일단 레스토랑이 닫으니까 집에 간 거죠. 그랬다가 사장이 다시 부른 거예요. 이제 여니까 다시 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출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27주 이상 장기 실업인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은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 한 1, 2개월 정도 실업한 사람들은요. 금방 구합니다. 그런데 27주면 4, 6에 24면 한 6개월 이상 실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실업을 한 사람들은요. 직장 바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7주 이상 장기 실업은 사실상 바로 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어려운 장기 실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구들인데 현재 실업자 중에 이 비율이 한 43%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회복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집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단계적으로 좀 쉬운 회복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이분들이 일자리로 돌아와야 회복을 할 수 있는 좀 난이도가 높은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가 많이 오르기 힘든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고용지표의 세부적인 내역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3월 중순부터 놓고 보면요. 커머더티 가격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쓰고 채굴이나 내지는 광산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줄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재개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 이꼴 수요 회복이 아니라 경제 재개 이꼴 공급 재개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베이커 휴즈라고 해서 원유의 시추 채굴 개수, 장비 개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매주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시추 개수가 한 80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펌프질 하고 있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라오게 되면 아마도 원유 공급은 제일 많이 늘어날 거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우디가 원유 공급 사실 1위였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1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라는 압력이 사실상 좀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은 좀 심각하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인플레 이슈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생각보다 금리 올라가기 어렵겠네? 사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한 6개월간 곧 죽어도 경제재계 관련 주 내지는 곧 죽어도 가치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장이었다면 다시금 성장주에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물론 미국이 그래도 빨리 백신을 맞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가 완전히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올라가던 금리가 멈추고 나면 아마도 손이 안 가던 테마주에 다시 한 번 손이 가거나 내지는 좀 잊혀졌던 내지는 많이 떨어졌던 성장주에 다시 한 번 손이 가는 저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것이 이번 제3구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근데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면 굳이 다시 성장주로 갈 이유는 뭐 있죠? 근데 보통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강화되는 구간이 금리가 꼭 떨어져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아예 안 좋아진다 내지는 경기가 곤두박질을 친다라는 가정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주한테 가장 좋은 건 골디락스라는 표현도 하지만 금리가 박스권으로 갈 때가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절대치는 상관없나요? 절대치는 사실은 이게 실질금리 문제까지 좀 끌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거든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 국채금리가 제가 아까 한 1.6에서 1.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한 2.1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금리는 축소되긴 했어도 마이너스 0.5%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사실은 성장주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베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코스닥이 천을 돌파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한국 증시를 보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는 쪽으로 담당을 약간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글로벌 대형주이면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팡이라고 얘기하는 테크주.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인세에 올리게 되면 해외에 많은 본사를 둔 이 팡이 가장 위축된다. 내지는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테크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좀 위축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형주 중에 많이 올랐던 것이 은행주. 은행주가 이제 금리만이 올라가면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앞으로 은행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수급이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점진적으로 경제 개방은 하지만 국경 개방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돈들 그리고 그 사실 수요가 국경 안에서만 도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데 원인은 다르지만 건설, 건자제 내지는 인프라 관련된 미국 내수주.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하나 좋은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때문에 잊혀졌던 메디케어를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메디케어 관련된 주식들, 특히 헬스케어 내지는 의료보험 그리고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요새 굉장히 좋고 52주 신고를 경신하는 ETF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도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 강도는 중소형 주유가 물밑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크가 비중이 적긴 하지만 유럽은 아시겠지만 70에서 80%가 대부분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들이기 때문에 영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아직 코로나 백신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스몰캡 지수 상대 강도가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전체로 넓혀보게 되면 이머징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텐센트, 현대차, TSMC 이런 기업들이 한 4, 5년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 주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MSCI 이머징 기준으로 스몰캡 지수 상대 강도를 그려보면 2016년도부터 5년간 스몰캡 지수 상대 강도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진다고요? 네. 계속 빠졌어요. 왜냐하면 텐센트 사면 되지 모토르 스몰캡 사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사면 되지 모토르 스몰캡 사 이렇게 되는 장이었는데 올해 지금 한 2월을 바닥으로 이머징에서의 스몰캡 상대 강도도 바닥을 치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는 거냐. 물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이 현실 자각 타임, 이 현자 타임이 다각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자 타임이 쉬게 왔다 지금. 네.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 좀 올랐어요? 뭐 하는 회사들이 좀 올랐어요? 글로벌리?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소테크주예요? 네. 미국에서는 일단은 너무 많은 게 떠올라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G를 일단 왜 못 쓰시나요? 5G요? 5G 같습니까? 미국은? 아,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5G를 이제 중대형망을 설치를 해야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작년부터 입찰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퍼질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이제 입찰을 재개를 못하다가 작년 말부터 재개를 해서 올해 지금 1, 2월에 입찰이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 죽을 썼었던 예를 들면 5G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된 시장이 가장 좋은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해서 건자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다른 이유지만 굉장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파 회사 뭐 놔두찌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자재나 내지는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매출 비중을 찾아보면 미국에서 거진 80에서 90%의 매출 비중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라 미국의 내수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작년에야 코로나 때문에 미중이 싸움을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다시 이제 좀 갈등 관계가 재개되는 양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과연 좋아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인텔이 과연 파운드리 할까? 저는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인텔도 다시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양상인데 지금 내수 회사 내지는 미국 내외 회사들한테 더 베니핏을 주고자 하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4월 월보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이 사람이 이제 공과 과가 있는데 과는 아시겠지만 일단 베트남 전쟁 참전을 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일단 인권 부문 그리고 복지 사회의 기틀을 닦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다 이 린든 존슨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복사판처럼 따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때 이미 그런 이론들이 있었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일단 굶어 죽는 아이들 내지는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미국 시민이고 국민인데 이런 아이들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 찾아보시게 되면 흑백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다 기립박수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 상위 1%의 부해 편중이 급속하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다시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이다. 빈부격차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린든 존슨 시절처럼 대대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이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빈부격차를 완화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정치 내에서는 그런 공감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원하는 게 과연 뭘 거냐.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저희 뉴욕 법인장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레터도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레터를 보내주셨어요. 미국은 지금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백신이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백신을 맞으시려면 저도 예약을 할 거고 사위도 예약을 할 거고 제 동생도 예약을 할 거고 아빠 백신 맞는다고 하는데 효도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예약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다 예약을 해줬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런데 바로 집 옆에 약국에서 지금 백신이 좀 남으니까요. 오시면 접종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르신이 그냥 거기 옆에서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한 거 취소하겠습니까? 취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노쇼예요. 그런데 그 노쇼로 사실은 남아도는 백신들 오늘 가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맨하튼이든 내지는 도심에서는 한 오후 4, 5시만 되면 길거리 지나다닌 사람? 그렇죠. 지금 백신 노쇼 엄청난데 지금 들어오면 바로 놔드린다고. 백신이 떨어지구나.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엄청나게 남아 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75세 이상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노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대들이 그냥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약받을 때는 75세라는 사회보장 번호를 받고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 한 20대가 나타나면요. 분명히 75세가 안 나타나고 20대가 나타나면 간호사들이 의심하고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은 확인할 길도 없고 어차피 맞을 건데 네가 먼저 만나? 저 사람이 먼저 만나? 그렇죠. 노쇼도 그냥 놔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백신이 모자라면 굉장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백신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넘기지 우리한테 좀.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이외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최근에 제가 뉴욕타임즈에 들어갔더니 백시네이션 트래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 현재 백신을 얼마나 맞았나 또 나오지만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나 이것도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 100명당 확보 비율이 115도지입니다. 그 얘기는. 115도지. 네. 이 얘기는 일단은 다 맞고도 남을 정도로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은데도 54도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일단 100명당 한 54명 정도는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유럽이 저희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은 제가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20에서 21도지. 미국의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예요. 싱가포르이 한 30도지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1에서 한 2, 3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신 확보가 좀 늦었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실을 보게 되면 국가별 경제 재개의 속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지금 문제이긴 했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맞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사실상은 1년 한 반 정도는 판데믹이 지속되면서 경제 자체의 내상이 굉장히 깊었던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백신은 맞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유동성은 좀 더 풀려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금리가 그래서 잘 안 오를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사실은 1000포인트에 안착한 것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스몰캡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런 연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썼던 자료에도 제 3구간이다. 중소형으로 가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형이라고 하면 이른바 스토리 주식들. 테마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수형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격은 전혀 다르네요. 중소형이라는 공통점에 사이즈 공통점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중소형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매도가 잘 좋았을 때 코스피 200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한 60%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비중이 한 30%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중소형주 공매였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그 이외의 중소형은 공매가 여전히 금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은 달리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소형주들이 업종 불문 중소형 그동안 못 갔던 그 종목들 그런 뜻입니까? 네.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장도 있고요. 그리고 섹터가 중요한 장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이즈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소형주 지수가 제일 강하고요. 거래소도 소형주 지수가 제일 강합니다. 지금이요? 그렇죠.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소형주 지수만. 왜 저는 중소형주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도 수혜를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저 개인만의 느낌이에요? 네. 사이즈를 더 내려가셔야 될까요? 더 내려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있어요. 스몰 벗 5G ETF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좀. 아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 지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조금 작은 주식들이 잘 날아가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소형주 지수를 아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면 그럼 러셀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러셀도 최근에 스펙 관련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소위 잡주들. 이게 급등락을 하면서 지금 잡주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니까요. 페니스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페니스탁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금리가 잘 안 오르고 시장이 약간 좀 골디락스 같은 게 되면 미래 스토리. 그러나 현재는 돈을 별로 못 버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 못 버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그러나 별로 없는. 저금리 때문에. 이른바 그런 주식들이 오른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죠. 다른 거네요. 그냥 사이즈라면 아무 공통점도 없고 임플리케이션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즈 작은 주식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이 아니라 내수형 주식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오늘 많이 올랐던 IT 관련된 소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수출형, 중소형이기 때문에 과연 주도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도 지금 저희 아빠 모시고 여행 가려고 올해는 꼭 가야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해외로는 못 가게 돼서. 국내 여행. 그렇죠. 여름에는 제주도로 한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여행 관련 이런 주식 같은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소비가 밖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안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안으로 도는 소비가 되는 거고요. 유럽도 안으로만 도는 소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내저 뭐 이런 거. 그렇죠. 강원랜드? 올 것도 많이 올랐고요. 또.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계속 수혜를 받는 국면이 되는 거죠. 내수 작은 주식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헬스케어 같은 것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는 꼭 지금 내수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출형 헬스케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주 형태의 사실은 테마에도 손이 많이 나가는 어떤 장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성장주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수출형 경기민감이 아니라 사실은 방어형 사실은 주식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섹터 내지는 그런 어떤 테마형 주식들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빠들 난리 났습니다. 왜요? 저 집은 저렇게 따님이.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데 여기 뭐 하는 거냐. 우리 딸들은 뭐 하는 거냐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따님들도 뭔가 지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섣불리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효녀 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빠가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텐데. 제 딸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에이 애증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또 결코 작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인프라 관련 이거 엄청 뜰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인프라도요. 필요 부분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가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경기를 사실은 끌어올리는 내지는 GDP를 사실은 크게 끌어올리는 어떤 팩터로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냐.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자료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청구서. 이게 뭔가 돈을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대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세금 올려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공화당들이 다 짐 싸들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인프라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하면 아직 판데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세금 올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적인 인프라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대적인 인프라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사실은 에너지 소재 내지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보면 그냥 일반 사실은 교량업체 그리고 일반 사실은 마루 내지는 건자재 업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소형주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의 인프라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박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생각을 열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월, 4월까지 많이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지금 방송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소형주 중에 잘 골라야 될 거고 아니면 소형주만 있는 무슨 ETF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나요? 보통은 이제 러셀리천 ETF를 많이 보시는데요. 러셀리천 같은 거. 그런데 러셀리천 ETF는 그냥 거의 지수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저는 사실 올해 바이든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 부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HF라는 ETF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ETF인데요. 지금 한 한 달 정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CVS 헬스라든지 메디케어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사실 저는 미국 주식 하실 때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세 변동성이 큰 주식을 들고 계시면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헬스케어 ETF, IHF 같은 것들이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ETF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메디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담아놓은 ETF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만 확인드릴게요. 그동안 올라왔던, 최근에 올라왔던 게 경기 민감주 혹은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수혜주, 은행 그리고 뭐 건자제 같은 것도 그래서 올랐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리플레이션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도 회복되고 내지는 인플레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살아남는 거는 대부분 이런 미국 내수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고요.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은행 내지는 이 시클리컬 관련된 에너지 소재 업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45도 각도의 빠른 회복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같이 올랐던 경기 회복들 중에 구별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른바 좀 작은 기업들 가운데도 고를 때는 뭐 방법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좀 3개월 이상 지지부진했다거나 아니면 뭐 전략이 좀 뛰어나시니까 그런 거 고르는 방법 좀 몇 개 좀 팁 좀 있으시면 좀 주세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다 보지는 않는데 그냥 저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확인하는 거는 일단 52주 신고가가 어느 섹터에서 많이 나왔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52주 신고가가 많이 나온 섹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52주 신고가가 많이 나온 섹터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자고 일어나서 딱 보시면 이런 종목이 있었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52주 신고가를 딱 보면 뭐 TSLA, 테슬라, 베지는 AAPL, 애플 다 아는 티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아는 주식이 계속 52주 신고가고 이게 대형 주장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52주 신고가를 종목을 딱 검색을 해보면 아는 티커가 한 30%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진짜 사실은 미국에서 순수 내수주들이거나 내지는 스몰 캡들이거나 이런 게 올라오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52주 신고가를 보시게 되면 이 장의 칼라나 내지는 주도주를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장이 좀 약간 도박장 내지는 이른바 우리끼리 얘기하는 잡주장 이렇게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52주 신고가라는 건 그동안 못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잡주장이면 어때요? 그런데 분명히 사실은 이 페니스탁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미국에서도 콜옵션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콜옵션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과열된 행태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시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처럼 정말 눈 감고 사도 사실은 다 오르는 그런 형태의 장은 아니겠지만 이 과열된 형태들이 정리가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그 새로 지금 다가오는 장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장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잡주장. 트리플 J죠. 잡마켓을 항상 도덕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죠. 잡주장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박수현 부장님과 함께 아주 좋은 팁을 제가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나오는 그 섹터를 보면 그 시기에 그 시장을 주도하는 걸 거고 그때 조금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친구들 잘 찾아갖고 쇽쇽 빼먹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완벽히 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서 우리 박수현 부장님처럼 부원님 모시고 좋은데 우리나라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 좋은 국내여행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근데 뭐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하긴 하는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요새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0.1용가 같은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100달러 산다라고 할 때 코인베이스에서는 3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된대요. 아이고야. 저는 사실은 이게 코인이 100개면 한 95개 정도는 결국에는 좀 많이 퇴출되지 않을까라는 종국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핵의 문의를 줄 수 있는 사실은 이 자산들은 생각보다 롱런하게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사실 핵심이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메인. 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나.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해서 디앱들을 얹을 수 있는 것을 보통 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거는 아니죠? 네. 비트코인은 그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메인넷에 대한 디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팬층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네네네. 이더리움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오르는 건 도치코인이 오르더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잡 잡? 도치코인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맨날 트위터에다가 강아지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코인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모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서윤 부장님과 함께 지금 이후의 시장 변화를 박서윤 부장님만의 시각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각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벤키스가 정말 뛰어난 회사 아니겠습니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뛰어나죠. 저희 한투증권은 아시아 1위. 격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렇죠. 아시아 1위 회사입니다. 뭐가요? 아시아 1위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지향을 빼먹으시면 어떡하냐. 아시아 1위를 지향하는. 하시는 게 왜 전세계 1위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인은 한국투자증권. 트루프렌드입니다. TF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